에이, 안나오잖아. 에이그, 너는 EBS로 공부한다고 해 놓고 왜 리모컨만 만지고 있어? 친구들은 EBS 유튜브로 공부하는데 우리 집은 안나오잖아. 어? 정말 안나오네? 지상파 채널이라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상파 무료 채널 EBS ETV가 안나온다고요? TV 고장? 리모컨 고장? 아니죠. 아니죠. 안테나만 있으면 오케이! 가까운 전자제품 판매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테나를 구입해 설치해주세요. 자, 그리고 TV 리모컨에서 자동채널 설정을 하면 끝! 지상파 무료교육채널 EBS ETV북 참 쉽죠? 교수 없으면 좋겠구나!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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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footing은 다시 여행? 특히 우선 문제야의 정답을 받고 롬피엠이 리허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